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한참 미국 주식을 많이 하죠. 사실 한국의 상장기업들은 혁신능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혁신능력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지로 단연코 주식에 돈을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혁신능력이 있어야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할 거니까 지금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대개 분기별 성과를 발표하는 걸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나 대부분 두 자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20% 25%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에는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본격적으로 이른 게 이제 코로나 상황 2021년부터니까 투자를 잘하는 젊은 분들은 참 좋은 시대를 나서 사는 거죠. 미국의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보니까 자 여기 이제 피카츄님이 저도 미국 주식 본격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이제 뭐 여러분들 상가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시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 시전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들이 깊은 생각 해보지 않고 그냥 의과대학을 머리 좋은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항상 고정관념 선입견을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소위 선입견, 고정관념, 통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해부를 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제 자신이 나이의 비례가 훨씬 더 파격적으로 이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성장주 투자 과열 경계거든요. 역사적 교훈을 숙고해야 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아마 이 의로 사태 방송하는 걸 보고 여러분 가운데서 야 저 양반은 다른 사람 입장을 참 많이 생각하는데 익숙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공 박사가 윤 대통령하고 동기인데 동갑인데 윤 대통령이 공 박사처럼 생각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많을 겁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그게 뭐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작가 생활을 오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글 쓰는 작업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 항상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뭐 타고난 것도 좀 있겠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은 타고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이 보시면은 미국의 성장주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귀담아 듣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대세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영정권의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센터장이니까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는 가장 톱인 거죠. 톱인 것이고 대개 외모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임원급일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함을 가지는 거죠. 이분은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지금 경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 이런 궁금함을 갖는 겁니다. 이제 제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버벌이 터지기 직전에 성장주가 항상 역사적으로 강세였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부재가 경계해야 할 미국 주식시장 쏠림 현상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3주 후에는 미 연준이 소위 이야기해서 피벗 0.25%포인트인 이자율을 낮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권시장에서는 큰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한국 정권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미국 시장이 유능하고 2011년 이후에 한국의 코스피가 31% 이럼 오를 때 그러니까 원금에서 그냥 조금 오른 겁니다. s&p500은 347% 나스닥은 569% 다시 이야기하면 천만 원을 넣었을 때 s&p500에 넣었으면 3.47배 나스닥에 넣었으면 5.69배 코스피였으면 0.31배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각성해 가지고 국장을 다 탈출해서 미국에 돈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94% 해외 주식 수자의 이름 94% 76조 원을 지금 사람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지금 가장 주가가 비싼 겁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소수 의견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는 더 많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국제적인 비교에서 보더라도 너무 가계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5204조인데 그 가운데 기껏해야 해외 금융자산이 여러분 차지한 비중이 1.9%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상품들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개인연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을 이제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넣는다. 그럼 100만 원씩 넣는 것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개인연금 대신에 그 100만 원을 S&P500을 추조하는 SPY나 그 다음 S&P500 가운데서도 250개 기업을 선택한 찰스왑이 만든 SCHG를 여러분들 투자했으면 10년 후에 대개 3배 이상이 됐을 거라고요. 그럼 개인연금이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되고. 우리 시대는 개인연금을 넣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안 넣을 거라고요. 차라리 그 돈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가장 평범하고 안전한 미국의 SPY나 SCHG를 매달 불입해가지고 넣듯이 하면 훨씬 더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똑똑하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투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지만 오르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2000년 4월 인터넷 버블이 꺼지고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200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무려 13년 동안 S&P500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01%였거든요. 거의 돈이 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이 한참 절정일 때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13년 동안 기다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절매 손해를 보면서 팔고 나갔을 거라고요. 이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영정권의 리서치 센터장 김학영 센터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투자의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1968년 12월부터 1982년 7월이니까 또 십몇 년 동안 S&P500 지수가 마이너스 0.08%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배당주의 투자했으면 그래도 배당이라고 나왔겠지만 기술주의 투자했으면 어김없이 손해를 십몇 년간 참아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비슷한 기기가 1937년 3월부터 1950년 5월까지니까 거의 13년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분이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개별 주식 가운데서는 가장 무난하게 사서 모을 수 있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주식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하고 애플 주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요 상장지수 펀드를 다 조사해보면 어김없이 1등하고 2등은 애플하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도 여러분들 과거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인터넷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주가가 65.1%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100원짜리 주식이 45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여러분들 정상화 된 것이 2014년까지일 겁니다. 14년을 참아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익을 누릴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들 배당 주식 아니고 돈을 투자해가 여러분들 한 분기별로 여러분들 한 7% 8% 10% 이런 배당주가 많으니까 한국도 배당주가 많지 않습니까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배당을 여러분 10% 정도 받는다고 하면 대개 원금을 해소하는 데 10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식 가격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10년 만에 따불로 여러분들 재산을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더 많이 불리고 싶은 사람들은 최소한 3배 이상 정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장지수 펀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류의 배당주도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 데 이바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장지수 펀드에 비해 가지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13년이 지나서 정점인 그 주가가 회복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나 미국 기술주를 담은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1년에 20%를 벌어준다 다 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년에 10% 이상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죠. 그리고 더 안전된 것은 기술주를 모은 상장지수 펀드인 겁니다. 그런데 상장지수 펀드를 딱 투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절대 돈을 빌려서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내가 이 주식을 갖고 10년 이상 어쩌면 20년 30년까지 내가 그냥 사고 그다음 계속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그러면 좀 많이 위험한 거죠. 여기에 허승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5년 정도는 내가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또 제이킴넘처럼 ETF보다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합니다. 기술주 버블의 해칭도 상당히 가능합니다. 인덱스 펀드도 괜찮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분들 SPY나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지수를 추진하는 QQQ나 QQQM 같은 그런 거가 다 인덱스 펀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주는 투기입니다. 이게 상장주는 검증이 안 된 그러니까 좀 강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기라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상장주가 아니고 이미 상장된 주식들이죠. 상장된 주식들이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투자한 것이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참 좋은 회사들입니다. 알파벳 인베스쿠 QQQ 아마존 여기서 6번 7번 5번은 다 레버리지를 여러분들 안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주식 상장지수 펀드 투자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승리를 하는데 장기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참아내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여기에 신영정권의 리서치센터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장기간 침체기간이 왔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경고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한 글입니다. 아주 좋은 가끔은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미국의 이런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투자나 대형기술주의에 대한 투자는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